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새해에 들어서 좋은 종목, 올해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종목을 10가지 추려봤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빠르게 릴레이로 종목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좋은 종목들은 쏙쏙 잘 골라내셔서 관심 종목에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피드 종목 10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누보 인베스트먼트의 김선윤 대표, 그리고 스쿱의 김상훈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김선윤 대표가 이번 주부터 새로 저희 회에 합류해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저도 방송 예전에 뵀는데, 오랜만에 뵀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각오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출연해봤는데요. 좋은 종목들, 좋은 시기에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종목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김선윤 대표는 오늘 처음 출연인데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도 궁금하고, 김상훈 대표야 늘 항상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해 주시니까요. 그럼 두 분이 가지고 오신 10가지 종목부터 일단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가지 종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윤 대표의 첫 번째 픽은 현대바이오랜드고요. 다음 포인트모바일, 이노메트리, 대호AL, 인스코비 이렇게 5가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김상훈 대표의 픽은 KH바텍, HSD엔진, 한세시럽, 동국 SNC, 티사이언티픽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시고,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내가 궁금한 점이 더 있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종목들은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아니면 매습과도 궁금하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의 매도를 해야 될지도 궁금하다, 목표과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직접 질문을 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질문 주셔도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그 내용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릴레이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상훈 대표부터 첫 번째 종목을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종목까지 오셨어요? K-H 바텍을 좀 가져왔습니다. K-H 바텍이요? 네. 아무래도 폴더블 관련주로 좀 많이 알려져 있을 겁니다. 그렇죠. 폴더블 힌지라고 해서 그런 것들 매출 비중이 70% 이상이기 때문에 폴더블에 관심이 좀 많으신 분이라면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술 장벽이 애초에 높기 때문에 시장 진입 경쟁자가 딱히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메리트고 앞으로 사실 힌지 쪽이 계속해서 좋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 경쟁자가 들어올 수 있으나 이미 1위를 좀 굳건히 지키고 있고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지금도 사실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고 계속 계속 이러한 것들의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내년에 삼성 폴더블 출시가 6월에서 7월 정도에 예상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분기 정도로 어떻게 보면 미리 이런 것들 기대감이 좀 반영된다고 봤을 때 지금 한 1월부터 지금 계속 계속 모아가는 전략을 좀 추구하셔도 좋겠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삼성전자에서 2022년에서 폴더블폰이 1,300만 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사실 작년에는 700만 대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2배 정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신제품이나 신규 거래선 같은 것들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플부터 구글까지 계속 계속 폴더블을 하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수요를 좀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좀 폴더블폰 관련해서 좀 지켜보셔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김상훈 대표는 KH바텍. 작년부터 이제 폴더블폰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 올해는 아마 그 속도가 더해질 것이다. 지금 잘하고 있는 KH바텍을 미리미리 좀 담자라는 의견을 주었고요. 김선윤 대표의 첫 번째 종목도 궁금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현대바이오랜드를 좀 첫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들 좀 궁금하신 종목이기도 합니다. 원체의 이 종목 1년 넘게 하락했습니다. 1년 반 정도 하락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이제 SK그룹에서 현대백화점 그룹 쪽으로 최대 주추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년여 정도 지분을 35%까지 확대를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 이제 궁금했던 게 뭐냐. 아무래도 탈모 관련된 이슈를 받고 주가가 또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또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바닥은 확인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래량 터지면서 주가가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또 보셔야 될 게 미국 F-Day 사용 승인 났던 오스 가이드 관련해서 또 탈모 특허 관련해서 매출 확대 포인트가 점차 긍정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미 작년 실적이 너무나 좋습니다. 올해는 더 좋을 겁니다. 왜냐. 천연 화장품 관련해서 현대백화점 내에서의 매출 확대 포인트 긍정적이고 그에 따른 사용처는 늘어납니다.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오너 교체 후에 단 한 번도 주가가 상승 쪽 분위기를 제대로 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정말 제대로 된 주가의 탄력 가능성이 있다는 것. 여기서 쉽게 더 내려간다? 그건 극히 제한적일 겁니다. 오히려 상승을 주면서 바닥을 확인하면서 최근에 거래량이 잠깐 나오긴 했지만 추가적인 거래량이 터지면서 충분하게 전 고점을 향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현대바이오랜드를 김선영 대표가 소개를 해주셨는데 처음인데 시간을 아주 딱 맞춰서 소개를 잘 해주셨습니다. 현대바이오랜드. 실적들이 개선이 되고 있고 현대백화점 쪽에 향해 매출도 늘어날 수 있고 주가가 지금 너무 눌려있다. 너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이제는 턴어라운드 할 시기가 올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김상훈 대표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이름이 헷갈리네요. 두 분이. 김상훈 대표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HSD 엔진 가져왔습니다. HSD 엔진을 가져온 이유는 좀 단순한데요. 현대랑 대우 중공업 합병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합병 이슈가 좀 무산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HSD 엔진의 나름 호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좀 이슈가 되면서 사실 왜 이슈가 되냐라고 좀 보면 대우에 납품하던 그런 매출이 굉장히 좀 많았거든요. 5개년을 봤을 때 매출 7천억 정도라고 봤을 때 한 2천억 정도 이상은 대우에 계속 계속 납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매출이 좀 앞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악재성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이슈들을 좀 해소했다는 그런 모멘텀을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올해 또 가격 인상에 대한 그런 수주 매출은 2분기부터 좀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은 1분기니까 계속 계속 매출이 반영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2022년도에는 이제 조선 업체들에 대한 인도량이 계속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다. 사실 조선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선 쪽에 계속 계속 이제 수주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 사실 먼저 이런 조선주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선에 대한 그런 엔진, 부품 관련주들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기조들을 좀 미리 좀 지켜보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업은 지금은 적자입니다. 왜냐하면 저번 연도에 이제 흑자를 봤다가 지금은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이슈들이랑 이러한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주가에 모멘텀을 붙을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HSD 엔진을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선윤 대표의 두 번째 종목 갈 텐데 유튜브에서 고독한 여우님이 뉴페이스 전문가님 인상이 좋으시네요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본봄님은 김선윤 대표님 마치 강의를 듣는 것처럼 귀에 쏙쏙 박히게 설명을 잘 해주시네요. 처음 환영을 해주고 계십니다. 시청자분들이. 자 다음 김선윤 대표님 그럼 두 번째 종목 바로 화답을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포인트 모바일이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기본 핸드폰은 잘 아실 텐데 산업용에서 쓰는 PDA 핸드폰 요즘 어디서 만드냐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주로 산업용 PDA나 주변 기기 개발 제조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아마존에 산업용 PDA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선은 기술력은 바탕이 됐다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존과 대규모 계약을 통해서 작년부터 해서 매출이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글로벌적인 기술력 갖고 있는데 이 정도 사실 근데 2020년 12월에 상장하고 나서 제대로 된 모습 거의 상장하고 몇 개월만 반짝 움직였다가 계속적인 사실 하향 추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장하고 나서 만 원 초반대에서부터 만 5천 원 정도까지의 좀 하락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올랐다가 그럼 이 상황에서 이 종목을 과연 이대로 놔둘 필요가 있을까요? 보호의 수가 풀린 시점부터 해서 거의 이제 작년 중반부터 해서 계속적인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하락기를 거쳤지만 실적을 두고 본다면 그냥 놔둘 수가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충분하게 상승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보건대 그리고 최근 들어서 아주 미세한 거래량의 확대를 보건대 주가의 방향성은 좀 잡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가까이서 보시자면 이 거래량이 조금씩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현 바닥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물릴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포인트 모바일을 김선윤 대표가 소개를 해주셨고요. 차트가 이렇게 돌아 나가고 있는 상황 흐름을 잘 체크를 해보자. 바닥은 다 잡지 않았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종목 소개 저희가 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의 시장의 개장을 해서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쪽의 시장도 오늘은 좋지 않게 출발했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 0.3%대 하락세를 출발하면서 3,544포인트 선에서 출발하는 상황이고요. 홍콩 항생지수는 1%대 좀 개파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2만 4,185포인트 정도로 하락세를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 니케이지수도 오늘 1.4%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동아시아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시장도 전부 다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반 일단 시장은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 우리 시장도 코스피도 1% 넘게 지금 하락세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2,931포인트 선까지 내려와 있는 코스피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상훈 대표의 세 번째 종목이죠. 네, 한세시럽을 좀 가져왔습니다. 한세시럽. 한세시럽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서 좀 가져왔고요. 미국 소매 의료 재고율이 지금 1.7%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원래 의료 재고율이 한 2%가량은 평균적으로 나오는 상태인데 지금 1.7%는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 더 낫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재고를 좀 확충하기 위해서 이런 수주들이 있지 않겠느냐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고요. 미국 의료 소매 판매도 굉장히 또 호황입니다. 또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계속 의료 소비는 계속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엔데믹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항체 보유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로도 좀 묶일 가능성도 있고요. 달러가 강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1,180원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 나름 1,200원, 1,180원 조금 내려온 상태지만 사실 이런 수출형 기업이고 미국 매출이 한 85% 이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달러에 대한 그런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또 있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또 매출에 반영될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베트남 공장도 10월 이후에 가동이 되고 있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수익성 개선이 계속 계속 이뤄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또 기대를 또 할 수 있겠고요. 또 4분기 순이익도 210억으로 전연동기 대비해서 116%나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계속 좋아질 수 있다. PER는 8배 수준으로 굉장히 좀 낮습니다. 2022년 대비해서. 그런데 의류 업종이 한 12에서 13배 정도를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저평가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한세실업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세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또 고득한 여우님이 김상원 전문가님도 참 잘하세요. 좋은 종목 늘 많이 가져오시고 라고 하시면서 아까 김선윤 대표만 칭찬을 해줬다고 균형적으로 또 칭찬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한스님이 오늘 처음 접하는데 이 프로그램 정말 유익하네요. 그렇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이렇습니다. 자 다음 김선윤 대표님이 다음 종목 소개해 주시죠. 자 다음 종목은 이노메트리라는 종목입니다. 이노메트리.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2차전지 배터리를 만들거나 제품을 만들었을 때 제품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하나 제품 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이용해가지고 수십 개의 제품들을 한꺼번에 검사합니다. 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2차전지 시장에서 이노메트리의 검사 장비가 없다는 것은 제품 출하가 늦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현재 중국향이나 국내 대기업 쪽이나 글로벌향 대기업들의 매출이 늘고 있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작년 대비해서 작년 실적이 딱 흑자로 돌아서는 상황이고 올해는 깔려있는 수주만으로도 매출 자체가 또 2021년 실적을 2022년이 넘어가는 포인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차트 상황도 그간에 그렇게 힘들었다가도 최근에 좀 바닥을 확인하면서 올려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더 극명하게 보이는 거래량을 보신다면 누군가 이것은 좀 관심을 갖고 조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한 시간을 갖고 여유를 갖고 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간 많이 빠진 상황에서 많이 좀 거래량이 좀 더 터져되는 게 아닌가 싶으실 수 있겠지만 짧게 한 2만 원 정도 보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노메트리까지 김선윤 대표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김상훈 대표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동국 SNC가 나왔습니다. 동국 SNC. 네, 동국 SNC를 가져온 이유가 어떻게 보면 바이든 행정부가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그러한 것들, 법안 통과를 좀 밀어왔습니다. 계속 계속 밀어왔는데 이러한 것들이 좀 다시금 또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속해서 그러한 기조들이 좀 어느 정도 깔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으로 조금 조금씩 움직일 수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일본이 또 탄소 감축 목표치를 좀 상향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해상폭력을 또 주력 수단으로 사용해가지고 앞으로 탄소 감축을 할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동국 SNC가 좀 부각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ESG에 대한 그런 경향은 계속 계속 강화될 예정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런 글로벌 수요가 계속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 증가는 동국 SNC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겠고요. 글로벌 해상폭력이 또 2030년까지 5배에서 6배 정도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해상폭력 관련, 풍력 관련해가지고는 굉장히 그런 시설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갖춰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모멘텀이 거의 5, 6년 걸리는데 사실 지금쯤에 이런 것들이 와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철강으로 또 수익성을 확보 중입니다. 또 철강 업체 굉장히 또 요즘 잘 나오고 있잖아요.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동국 SNC가 50% 이상을 철강 비중을 좀 매출 비중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도 확보하고 이러한 모멘텀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지켜보셔라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동국 SNC까지 김상훈 대표의 종목 소개 드렸고요. 다음 종목 김선율 대표님이 바로 가겠습니다. 네, 대호 AL입니다. 대호 AL. 철도 관련주로도 많이 좀 유명한 종목이지만 이 종목은 제가 이전에 한번 기업 방문을 다녀왔었는데 알루미늄을 이제 잘 만듭니다. 정도가 굉장히 높은 회사인데 이게 2차전지 쪽으로 알루미늄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의 이 알루미늄 제품들이 2차전지 쪽에서 케이스 쪽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로 인한 매출 확대 포인트가 굉장히 크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11월에 네오크레마라는 회사를 좀 인수하고 대규모 증자와 시비 발행을 했습니다. 납입일은 이제 이번 2월과 3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납입 단가 자체가 3,690원을 해당합니다. 시비 같은 경우에는요. 그럼 충분하게 투자자 입장에서 주가가 좀 더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야 투자를 할 수 있다면 회사 입장에서도 조금 나름 신경을 쓸 가능성이 좀 높다는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그리고 실적 측면에서도 약간 작년에 주춤한 포인트가 있었지만 굉장히 크게 살아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종목이 정말 시비와 증자 관련해서 약 400억 규모의 투자가 들어오는데 이게 2월, 3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주가가 조금은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면 전 고점이었던 작년 7월 고점, 5천 원 가까이 되는데 그 포인트를 가볍게 넘어가는 그림이 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급하게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은 눌림목을 이용한 매수 대응을 하신다면 적게나마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대호 AL까지 두 분이 김선윤 대표님이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한 종목씩을 남겨두고 계신데 저희 시간 관계상 마지막 종목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김선윤 대표님 마지막 종목이요? 네, 티사인어티픽을 좀 가져왔습니다. 티사인어티픽. 티사인어티픽이 0.05%를 좀 하고 있는데 빚섬은 한 0.25% 정도 5배가 높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상거래 거래소들이 영업인규를 한 90%에 육박하게끔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봤을 때 작년에 한 1조 정도를 벌었다고 하면 빚섬이 멀티프를 한 10 정도 준다고 해도 사실 지분 8%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지분 8천억을 가진 게 아니냐라고 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티사인어티픽이 지금 시총이 1700 정도가 되는데 그럼 너무 또 저평가 아니냐라는 그런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코인스탁 지분이 33%를 또 취직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가상화폐 거래소를 좀 설립을 하는 것이 아니냐 따로 설립을 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그런 기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기조들을 좀 지켜보셔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지분 관련해서 펀더멘탈적으로 지분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티사이언티픽 지난주에는 비덴트 오늘은 티사이언티픽을 소개를 해주셨고요. 마지막 김선윤 대표님의 종목 볼 텐데 인스코비 가져오셨죠. 그런데 또 문자로 질문 주신 분이 계세요. 5728번님이 인스코비를 4,700원에 이미 매수를 하고 가지고 계신데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됩니까? 이런 것도 좀 알려주세요. 라고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내용부터 말씀드리면 자회사 아피벤즈 USA가 투자 유치 기대감이 있다는 건 기사가 돼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자발성 경화증 약 미국 FDA에서 임상 3상 승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한 진행이 아마 또 올해 상반기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피벤즈 USA 나스닥 상장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같이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 세 가지 크게 말씀드렸던 포인트 자체가 지금 회사에서 예상하는 바, 기사와도 나와 있는 바, 올해 상반기는 분명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주가가 턴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 9월에 보여줬던 6,000원대 가격 이상으로 갈 가능성은 올해 안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더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4,000원대 계시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리자면 단가를 좀 더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여유롭게 가져가신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인스코베이에 대한 전체적인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또 5728번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서 조금 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조언을 드렸으니까요.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전부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분의 탑픽 종목을 마지막으로 들어봐야 되겠죠. 먼저 김선유 대표님이 탑픽 종목 하나 골라주시죠.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인스코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인스코비를 골라주셨고요. 김상훈 대표님은요? 저는 티사이언티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티사이언티픽을 역시 마지막에 두 분이 소개해주셨던 두 종목을 오늘 탑픽으로 골라주셨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보시고 매스 타이밍이나 적정한 자리를 한번 잘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스코비와 티사이언티픽 탑픽 종목까지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스피드 종목 10 종목 이야기 해봤습니다. 오늘 또 처음 나와주셨는데 좋은 종목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김선유 대표님 다음 주에 좋은 종목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훈 대표님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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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